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서 두려운 마음을 없애보는 건 어떨까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야 내일 또 만나 안녕